오늘 이 아침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놈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열한기하 2장 9절에 엘리아가 자신을 계속해서 뒤쫓아오고 있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25회 초월적인 절대응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예배 딱 2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3월 4월 앞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아마 더 빨리 시간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3인 1조를 중심으로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운동 2.37 치유운동 우리에게 주신 큰 미션들과 언약들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본론의 응답과 성취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과 특별히 훈련 중에 있는 우리 피텍 중직자들에게 영적인 무한대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악행을 행하였던 아압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아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는 과연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와 흐름을 정확히 깨뚫어 보았습니다 열한기와 이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아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엘리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엘리사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 3, 7일 성교의 원년 시대를 여시고 본당 헌당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성교에 올인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이 시간표가 엘리아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열한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호랩산에 선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아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명을 전달하고 이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르면서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끝까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엘리아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2절에 보니까 배대를 두고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두고 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한결같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6절에도 똑같습니다 요단을 두고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스승 엘리아가 떠난 후에 일어날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엘리아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불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떠나가니까 그 엘리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들 자신의 상황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과 염려 속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현실의 장벽들 마치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마치 범람하는 요단의 강처럼 무수한 장애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3년대를 예측하는 거의 모든 지표와 기사들 속에서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희망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어렵다, 힘들다, 최악의 불경기다 최악의 상황이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에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보금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00명이 넘는 우리 피텍 중지자들 오늘, 오늘, 이번 주부터 빡빡한 훈련이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다들 아, 훈련이 너무 빡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막 힘들게 해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금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답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금으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갈등되지 않아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보금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갈등해야 된다니까요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갈등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되기 전에 임직받기 전에 결론 내라는 겁니다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25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이때 스가리아 4장 7절에 큰 산하 니가 무엇이냐 니가 수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큰 산들이 수루파벨 앞에서 보금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2023년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당헌당 이후에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자 본질인 전도와 성교에 언약적인 도전을 하도록 3인 1조를 통한 스타트만운동 4천망대운동 2, 3, 7 치유운동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틀린 답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건 우리의 현실과 능력의 기준으로 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그냥 농부입니다 밖 가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단한 엘리아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을 뒤를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끝까지 집중하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그리고 훈련받는 우리 모든 비택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저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러한 사항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았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기와 2장 9절에 보니까 건넘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오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아 개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엘리아의 가장 큰 비밀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봤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흔히 갑절의 영감 두 배를 달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란 것은 두 몫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올려지는 엘리아에게 뭔가 특별한 비법, 방법, 노하우를 구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비법,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라고 그걸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거죠 자신을 엘리아를 이어서 지금 우상과 제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과 사역의 진정한 후계자로 승계자로 영적 지도자로 자신을 삼아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 힘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영적 장자로 자신을 삼아달라고 당당히 구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우리 모든 피택중직자들 나는 우리 가정가문 보구마의 영적 장자이다 나는 우리 지역과 현장과 직장의 영적 장자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장자는요 이스라엘은 혈통과 족보 중심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이 어디에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사건으로 속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그 정도로 장자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못 깨닫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국으로 귀엽으로 얻을 자로 삼운동의 증인으로 25응답의 주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위로부터 임하는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바로 25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금 내 앞에는 많은 현실의 장벽과 큰 산들이 노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훈련받는 우리 모든 피택 중직자들 또 다른 힘 그냥 힘이 아니여 또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에게는 그 사명과 미션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갑절의 영감과 영적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또 다른 힘 차원이 다른 힘 위로부터 임하는 근원적인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삼이 하나님과 보자로부터 임하는 또 다른 힘을 얻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